오늘은 아주 맛있는 햄버거 먹방을 할 겁니다 오늘은 치킨 맥도날드 햄버거들인데 일단 치즈버거 두개 치즈버거 두개와 그 다음에 슈림프버거 슈림프버거 아 맞나? 기럭스 슈림프버거 기럭스 슈림프버거랑 그 다음에 치킨 이거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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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 있거든요 맥도날드 치킨 세트 이거 세트 2로 8조각이 있구요 치킨이 그 다음에 맥러겟 20개 이렇게 있습니다 맥러겟 20개가 있어요 맥러겟이 20개나 먹을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먹어본적 없어요 여러분 저 나 진짜 이렇게 먹어본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뭔가 그냥 시켰다? 오늘은 그냥 나도 모르게 시켰어 장아지 왠 도소야 도소 맙다 감자튀김 이거 25,000원인가? 일단 가장 작은 치즈버거부터 먹을게요 치즈버거 역시 맥러겟은 치즈버거 아닙니까? 맥러겟은 치즈버거죠 내가 후추 때문에 치즈버거 먹기 시작했거든 제가 후추 덕분에 치즈버거 먹기 시작했거든요 도도가 왜 타비게이야? 우리 도도 강아지 이름인데? 우리 도도야 우리 도도 이름이지? 응? 우리 도도 이름 아니야? 도도? 맛있겠지? 우리 도도 밥 먹을 줄 알았는데 내가 밥 먹었잖아 여기에 케첩 뿌려먹으면 더 맛있어요 두둔치님 감사합니다 케첩 뿌려먹으면 더 맛있는데 드실래요? 맛있어요 치즈버거 그냥 먹으러 쩌라고요? 아니야 치즈버거는 케첩이 들어가야돼 치즈버거는 케첩이 들어가야돼 도도는 2주일에 한번? 강아지가 냄새가 안나 햄버거 하나만 둘이 앉아먹지 여기 여기 나오세요 먹어볼까 이제 제대로? 제대로 먹어볼까? 일단 내가 치즈버거부터 먹은 이유는 여기다가 소스를 뿌리기 위해 치즈버거 먹었습니다 여기다가 소스를 뿌릴거에요 스위트 칠리 소스 스위트 칠리 소스 스위트 칠리 소스와 여기있네 자 이렇게 먹으면 될겁니다 음 그러면은 이번엔 치킨을 먹어볼까요? 맥도날드 치킨이 저는 맛있더라구요 맥도날드 치킨도 맛있더라구요 맥도날드 치킨도 맛있더라구요 혜경님 감사합니다 혜경님 감사합니다 혜경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맛있으라고 먹는건데 또 있어요 이건 맥너겔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너겔 2만 5천 얼마인가? 강아지는 사람 먹고 오시면 안 돼요 이거 날개인가? 날개의 등장 날개 콩콩이 드셔면 되나? 여러분들도 잘 karma 미 Seiقة 우리 모임 PKG 우리 모임 PKG OK 우리 모임과 함께 으흠 맛있어 이거 본방이에요 이거 먹어볼까 이제? 새우버거 새우버거 새우버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새우버거를 좋아하거든요 새우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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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버 새우버 새우 새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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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새우버 새우 야야 똑똑이기님 감사합니다 그냥 참 비싼거야 이거 10만원 넘어 이거 KM플레이어예요 KM플레이언데 티어적원님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도둑 주라고 하지마 미소 지어봐요 제가 먹고 있어가지고 미소를 지을 수가 없네 근데 나부들게임님 감사합니다 닭 그런거 줘도 된다고 하긴 하는데 우리가 닭가슴살은 줘 닭가슴살 삶아서 주긴 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름에 튀겨서 주면 안돼요 기름에 튀긴거잖아요 감자튀김은 선명해요 양끼면 감사합니다 감자튀김에 튀긴거 하나 주면 안돼요 진짜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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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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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 막 다 먹었잖아 응? 우리 애기 막 다 먹었잖아 아까 아 세윤님 감사합니다 응 잠깐만 아 기름이 나올거 같은데 안나왔어 기름 나와 기름 나와 여기 있으면 나오겠지 공룡님 감사합니다 세월님 감사합니다 음 됐다 음 딜리셔스 조금만 주라고? 저도 방금 밥 먹었어요 나 방금 밥 줬는데 프레이밍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먹었잖아 그치 살코기만 주라고? 저도야 너 살코기만 주래 내가 그러면은 껍질 반갑먹으려면 살코기만 줄게 우리 애기 좀만 기다려 안녕 미소야 반가워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살코기만 줄게 잘했어 잘했어 이거 마지막 하나만 줄게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난 그럼 치킨이나 먹어볼까 양진빈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도도 건강해가지고 뱉혈 안 나 우리 도도 아픈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밖에 김치 안 주면서 이게 와 이거 한 명 짓으니까 이제 안 달려들잖아 치킨이 맛있다 치킨이 맛있다 여러분들 강아지 뭐 주는 걸로 싸우지 마십시오 저희 집 강아지니까 아프면 저희가 저희가 병원을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치 우리 애기 뽀뽀 우리 애기 뽀뽀 이리와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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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겠어 치킨이 맛있어 그래 오늘 입은 되게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입은 잘 어울려요? 다시 한번 terug 또 근데 우리 미미랑 도도 돼지 아니에요 우리 도도 날씬한 거 와야죠 그러면 제가 감자튀김을 잘 안 먹어요 대형견 맞아요 감자튀김 별로 맛없어 코만도가 뭐야 코만도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춤 게임 하는 사람 한 번도 없을걸 아마 없을걸요 레몬님 감사합니다 스타 안해요 스타 너무 어려워 영어소 뭐쓰자고? 이렇게 먹을까? 인스타그램 해요 이렇게 먹을까?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먹기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계속 먹어? 안 배불러요? 안 배불러요? 조금 배불런데 땅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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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르르르르르르 띠이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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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세요 띠이드버거 띠이드버거 띠이드버거를 먹겠습니다 전 띠이드버거를 좋아하거든요 진짜로 아 요즘에 식곤증 쩔어 나 지금 또 먹으면서 잘거 같애 호자 나 먹으면서 잘거 같애 나 맨날 몸만 먹으면 요즘에 너무 졸려 치즈버거는 진짜 그냥 치즈만 들어가있어요 여러분 눈이 점점 감길거에요 먹으면서 눈이 감길겁니다 요즘 식곤증 쩔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눈이 감길수도 있어요 밥먹다 자 이러다 음 진짜에요 눈이 점점 작아질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주시구요 어 도도도 왜 왔어 응? 고마님 감사합니다 소소민 댓글 꺼놔서 소소민 댓글 안보여요 나는 아니 모바일 게임 할거에요 쩔꼬소민 감사합니다 스팀게임이요? 나 스팀게임도 하고싶어 근데 띠이드버거 사주세요 그래요? 저 찾아오면 사줄게요 대리요? 대리 구매? 난 내가 구매하는데 헤드릿이요 밥먹고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디에요? 권선동 저 이따 새벽에 인계동 가거든요 친구 군대가가지고 화요일날에 인계동 가야돼요 친구 화요일날 군대 갑니다 최전방으로 가요 혜정님 저런 집도 가야죠 내일인데 내일인데 혜정님 저런 집도 가야죠 얘는 진짜 맨날 방송 출연하는 거 같아 내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방송 출연해 얘는 우리 애기는 방송의 욕심이 너무 심해 내려가! 내려가! 말 잘 듣죠 우리 도도가 말을 잘 들어요 착해요 얘 가르친 적도 없거든요 얘는 그냥 우리 집에 오자마자 배변패드에 똥 싸던데 똥 오줌 우리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근데 도도야 어디 배워왔어? 아무도 안 갈 거였잖아 근데 왜 거기다 오줌 싸? 그래서 딱히 그런 거 문제나 없었어 배변패드에다가 맨날 쌌어 걔 이름 김강민이에요 김강민 양진코로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이빨 이빨 징적의 거인이 뭐죠? 모바일 게임이에요? 왜? 마나 밖에 모르는데 징적의 거인은 개도 양치 시켜요? 갯검 골드가 스티커 사는 거 맞을까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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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 안 들어? 내려가 아 힘들지마 내려가 힘들지마 내려가 저 집이요 말 잘 듣는 거예요? 사실 구라예요 지금 이제 미쳤어요 요즘 들어 미쳤어요 내 동생 고데기 줄을 끊어먹었고 어제 그저께는 인터넷선도 끊어먹었고 지금 내 장난감들 레고 하려고 해놓은 것도 다 뿌셔먹었고 내 약도 지가 책상에 올라와가지고 약도 가져갔고 내 동생 갑상선 약도 얘가 먹었어 그냥 책상에 다 올라가서 지가 먹어 집에 아무도 없을 때 그래가지고 큰일났어요 저는 여동생이에요 그냥 건강 챙겨 얘가 많이 먹어 진짜 살이 많이 빠졌죠 살이 많이 빠졌죠 화면이 작아버린다고요? 그래요? 술은 왜 아쉽어요? 밥 먹고 있는데 왜 싫어? 어 잠깐만 애기야 놔봐 애기야 얼굴 쳐봐 왜 강아지 작아버린다고 둘이 주워 보일 뻔했어 오늘의 가격은 24,800원이네요 23,800원이네 맥너겔 20개 맥인 8개 치즈버거 2개 디럭스 슈리프센트 1개 야 뭐야 디럭스 슈리프센트가 6,100원이나 해? 야 저렇게 비싸네 개싸 싼데 양이 좀 많긴 많아 일단 쓴 것 좀 이것 좀 치울게요 얘네 좀 세대들 좀 버려놔야겠어 먹은 것도 좀 더러워 보이니까 치킨피자 햄버거 중 저는요 아무거나 먹으세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양윤석 고객님 감사합니다 배고플한테 주면 안 돼요? 우리도 원래 안 됐었어 우리도 원래 안 됐었어요 마이크를 키우면은 마이크를 키우면은 찌질코리가 넓어요 너무 심해서 치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배불러요 많이 먹은 거 같애 진짜 많이 먹은 거 같지 않아요? 치킨이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냥 그려봤자 치킨 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이제는 여러분들 먹방 끝나고 모바일 게임으로 마인크래프트 합시다 어때요? 모바일 마인크래프트 어떻습니까? 여튼 녹방을 보실 수도 있는 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일단 여기서 저는 녹화를 종료할 거고요 보신 분들 시청과 즐거찾기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녹화 종료할게요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